안녕하세요 T1의 원거리 딜러를 맡고 있는 테디 박진성입니다 2대0으로 첫 판에 조금 고전했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드 오벤을 하길래 재밌네 근데 그렇게 막 미드 챔프가 일단 주현이가 하는 챔프가 되게 많아서 밴을 많이 당해도 딱히 엄청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아요 신드랑 뽑는 거는 그냥 주현이가 자신 있다 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냥 조합적으로 미드 중반에 대치할 때 힘들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없었나 싶었는데 그냥 힘든 조합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려려니 했습니다 2세트는 픽으로 좀 초반에 세게 가자는 식으로 뽑았는데 초반에 탑에서도 이긴 나오고 바텀에서도 수익긴 나오고 해서 그냥 편하게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쏘나록스가 일단 대처도 잘 안될 것 같아서 나오면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내전으로 통해서 좀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후자님 평은 좀... 너무 캐릭이 없어가지고 일단 버스 탔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사실 요즘 메타에 이즈리얼이 그냥 선픽하기 무난해가지고 뭐 캐틸 상대로 이즈리얼이 뭐 엄청 사실 하기 나름인데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픽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등까지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다몬이랑 DRX가 다 이길 수도 있고 음 저희도 DRX랑 다몬전이 아직 남았는데 사실 뭐 시즌까지는 뭐 몇 등 해도 그냥 플레이오프에서 다 올라가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좋은 픽 찾아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현이가 되게 어린데 형들이 장난쳐도 잘 받아주고 말도 이제 원래는 좀 어색해서 주현이가 말을 못했는데 최근에 말도 많이 하고 잘 웃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더 좀 더 친해지면 좀 더 더 편한 말을 하지 않을까 일단 칸나 선수가 창동이가 너무 착해요 착하고 좀 얘가 되게 순박하기 때문에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악성 댓글로 제일 힘든 거는 상혜기 형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상혜기 형에 비하면 저희 뭐 팀원들 다 뭐 엄청 막 크게 어 진짜 그건 아닌데 그래도 악성 댓글 보면 되게 좀 힘들고 좀 그런 건 있는데 어 어떨 때마다 다른데 제 마인드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어 굳이 막 진짜 신경 안 쓸 때도 있고요 근데 좀 좀 화낼 때도 있고요 그냥 그 마인드나 그 실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상혜기 형이 티를 안 해서 음 근데 제가 상혜기 형이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혜기 형이랑 그 어 상혜기 형은 원래 되게 잘했는데 어 사실 콜이 좀 잘 안 맞아서 되게 엇갈리는 콜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게임이 좀 어 되게 안 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잘 따라주는 느낌으로 클로 주현이도 쓰고 근데 주현이가 더 그거 뭐냐 주현이가 또 자리해가지고 그 대비했는데 맛 대비했는데 되게 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혜기 형도 잘해서 확실히 연습 때도 계속 하거든요 상혜기 형이랑 그래서 좀 더 잘 맞추면은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상혜기 형 사실 악성 댓글한테는 무관심이 좀 답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뭐 선수들이 악성 댓글을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막 악성 댓글 되게 쓸데 없는 말이잖아요 쓸데 없는 말을 되게 음 물론 응원해 주시면 고마운데 악성 댓글에 하나하나 그 대답 어 댓글 다시 달아서 막 이런 싸우는 그런 댓글이 되게 나오는데 어 굳이 저는 그냥 그렇게 싸우는 시간 동안 그냥 다른 그냥 행복한 일을 하시면서 희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